윤석열 후보에게는 이번엔 단일화 결렬의 공방과 리스크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번엔 단일화 결렬 문자 진실 공방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 주장은 회견 전 윤 후보에게 완주 의지 문자를 보냈다. 더 이상 답변 기다리거나 실무자 간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결론 기자회견 열어 저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윤번호 유출돼 하루에도 문자 수백 수천 개 들어와 확인을 다 못한다.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는 문자 보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재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통화를 했다가 안철수 후보가 몇 시간 뒤에 단일화 철회를 선언하는데 그 전에 전화를 간 게 아니라 문자를 하나 보냈다라는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성일종 의원입니다. 초안들까지 서로 주고받았었거든요.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여섯 개의 채널이 가동이 됐었고 저희 윤 후보님께서 전화하시고 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셨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단일화 합의문의 초안까지 만들어놨다. 깜짝 공개인데 그런데 국민의 당에서는 무허가 초안이다.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갈등이 깊어지죠. 이태규. 후보와 교감 없는 사람들이 멋대로 쓴 것. 안 후보는 그런 협상 하지 말라 경고했고 합의 내용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무허가 초안이다. 이태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사퇴설, 선거운동 포기설 또 심지어는 경제시사 대가설까지 퍼뜨리는 이런 악의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부분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없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그런 요인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조롱도 단일화 결렬의 상당한 원인이었다라는 내용을 시사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인이 갑자기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고인의 유지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또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우리 정치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됐는가 뭐 조롱을 하거나 그 다음에 협박을 하거나 혹은 뭐 또 상중에 또 이상한 말들이 나오거나 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들은 단일화에 의사가 없구나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조롱 이게 문제였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정권 교체 놓고 장사 그만하라. 조롱은 제가 하지만 협박은 님들이 했다. 서울시장 때 생태 땅 꺼낸 모습이 데자뷰 된다. 정권 교체 바라는 국민들 마음 놓고 장사 그만하라. 이준석 제거해야 거관도 하고 지방선거 때도 한 자리 없고 그런 건데 말이다. 이 대표는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종합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기로 마음먹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한 축이 이 대표의 이런 강경한 입장들 때문이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저 발언뿐이 아니라 지적선대위원장이 갑자기 들어가셨는데 유지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 이런 발언뿐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그 앞서서 이준석 대표의 여러 발언들이 단일화에 찬물을 끼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저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봤지만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지 보내지 않았는지를 논의를 버리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 전에 통화를 했다 그러면 통화할 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시간 충분히 좋고 단일화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통화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다. 그랬으니 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상식 밖의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단일화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저 지금 단일화를 갑자기 일주일 만에 다시 접어버린 게 과연 적정한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또 이준석 대표 역시 사람이 유서를 쓰지 않으면 유지가 없다는 건 굉장히 상식밖의 얘기죠.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느냐가 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인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가 완주를 하느냐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느냐 무관하게 안철수 지지층은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지지층이 존재하는 거죠. 그들을 설득할 책임은 국민의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스스로가 정권교체의 도구로 쓰이겠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압도자 정권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숙명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저렇게 이준석 대표식으로 계속 저깃을 단일에 어깃장을 놓는 게 과연 적절하냐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안철수 후보를 고사시켜야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가 왜 지난해 4.7 재보선거 때 고사됐는데 또 나왔습니까? 그 이후는 안철수 후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의 호감이 갖지 않는 그 지지층이 존재하고 그 지지층에게 계속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그 비호감 지지층에게 호감을 어떻게 노력하는 게 맞는 건데 이준석 대표의 저런 발언들은 오히려 비호감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